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 너무나 멋진 아이들이요. 중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중품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포트는 17cm에 그득하고도 넘쳐납니다. 자 이 아이 이름은요 마린철화라고 합니다. 만드신 우리 매니아님께서 6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다남다육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님께 특별히 4만원 해드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아휴 진짜 이렇게 제가 하기는 함지방만 하네 그려. 어느 분이 저한테 다라이만 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17cm 포트입니다. 마린철화이고 가격은 6만원짜리가 짝대기하고도 4만원인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 외에는 없습니다. 왜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 마린 제가 소개한 적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구요? 주소 인천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 했어요? 아휴 했나 안했나 가물가물 가물가물. 자 제가 수제분 8번에 이렇게 심어놓으니 아휴 사실은 오늘 농장에서 오자마자 구독자님께서 둘 아이를 품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제분 8번에 심었는데 너무 멋진거에요. 자 이렇게 말하죠. 가격대에 비해서 포스 좀 납니다. 한 포스 합니다. 명품이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가격이 내려와 있지만 한동안 몸값이 거했던 아이 마린이고 마린철화입니다. 왜 제가 4만원으로 맞춰달라 했냐면 자 지금부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봐도 이쁘다요. 그죠? 자 이 아이 지난번에 저희가 마린을 꾸준히 제가 생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생얼이죠? 생얼? 자 이렇게 로젯 하나가 의젓하게 있는 아이를 꾸준히 소개를 얼마에 했냐면 생얼? 철화가 비싼가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자 5만원짜리를 짝대기해서 4만원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휴 우리 구독자님이 4만원 아니면 비싸다고 한 게 안디야? 아 생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추합니다. 쌩얼 하나 그 다음에 철화 하나 이렇게 하셔도 8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감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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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크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배송용 17cm 화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5cm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쵸 그 크기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포트 차이는 15cm와 17cm 포트 두 가지로 있는데 먼저 주문하시면 먼저 포스나고 먼저 잘생기고 먼저 이쁜 아이를 선점해서 보내드립니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큰아들 같네 그죠? 든든하고 의젓하고 흐뭇하고 아휴 자 마린 씨알 아 딸이에요? 큰 딸이에요? 아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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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큰 딸 같네 그려 살림미천 큰 딸 같애 그려 그죠? 부럽지요? 난 아들도 있고 미안합니다. 그 내 맘대로 안되지만 둘이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 본 게 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아휴 또 건너왔어요. 자 우리연누 아 진짜 제가 이 아이는 이렇게 풀분에 있는 아이보다 우리연누 중자 3만원입니다. 이렇게 포스나게 심어 보면 얼마나 멋지게요. 자 얼마나 멋지게요. 이 아이는 화분이 조금은 지나치리만큼 크지만 한몫합니다. 우유공방분이고 화분 가격은 7만 5천원이고 우유공방분 3번 1, 2, 3번 세 번째 큰 아이예요. 25 곱하기 17이고 가격은 7만 5천원이고 아휴 그나저나 자오지간 얘는 끝내줘 진짜 예뻐요. 아휴 우리 살림장만 하나씩 하십시다요. 이런 아이들은 정말로 화분에 퍼지게 심어놨을 때 포스가 난답니다. 우리연누 중자였고 3만원이고 이게 뭔 말이냐면 2만원대는 현재 없습니다. 2두가 4만원 3두가 6만원은 자 이 아이가 2두죠. 뭐 자자잔잔잔잔잔잔잔잔 2두였습니다. 그리고 자 이 아이가 3두였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쩌면 그렇게 셋이서 나란히 오늘 로제시 같을까 자 3두는 6만원 2두는 4만원입니다. 자 제가 저명관수통에 푹 넣었어요. 괜찮죠? 마린 철화 생얼 하나 그 다음에 생얼 하나 철화 하나 그렇게 구매하시게요. 자 사진 한번 찍어요. 사진 찍었어요? 마린 가격은 같습니다만 철화 가격이 원래는 6만원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이는 제가 늘린 아이는 아니고 매니안님 명품을 고집해서 만드는 매니안님이 만드신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서인경분에 심어달라고 그러면 33,000원 추가하시면 되고 수제분 8번에 심어달라 그러면 2만원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유 자 쩐쩐쩐쩐쩐쩐쩐 제이드스타 이 아이는 5만원입니다 제이드스타 이 아이는 5만원입니다 포트는 15cm 포트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루비파이어 제가 보니까 이 아이가 탄생된 비화가 있더라구요 만구독자를 기념해서 그때 당시에 광고영상을 찍었던 꽃나래 사장님께서 저한테 주셨더라구요 아유 그래서 그 아이에 자구를 떼서 내가 이렇게 키웠어요 사연도 루비파이어 얼마에요? 아유 야도 세일이야 얘들 짝대기요 자 저희 하우스에 오시면 대품이 있습니다 왕 초대형의 왕대품이 있습니다 자 그 아이를 꼭 구경하시고 가시게요 자 엘리자베스 친환경 생활에서 구경했죠? 아유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다오 자 엘리자베스 가격은 2만원입니다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10cm 포트에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그 다음에 머큐리 이 아이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어휴 세상에 어메 어휴 자 10만원짜리가 얼마에요? 6만원이랍니다 분갈이 해서 가격대는 올랐지만 구독자님께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소개합니다 분갈이 했잖아요 제가 12cm 포트에 있는거 다 기억합니다 왜? 제 손으로 손수했기 때문에 아따 멋있다 머큐리요 끝내주죠? 예 아유 포스납니다 아 다 멋있네 다 멋있어 자 머큐리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다남님 와요 와이 제가 이 아이를 보고 꿈에 나타나고 아른거려서 잠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이고 한 번 놀러와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25cm 포트에 가격은 25만원 그러니까 저는 구독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를 구경하잖아요 크면 이렇게 포스 나겠다 원종군마리아는 원래 비행기 타고 온 아이를 말합니다 실생은 씨를 뿌려서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얘는 원종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단가가 세서 구경하고 꿈에 나타나고 밥숟가락에 얹어서 나타나지만 나는 자구를 구매하겠네 아유 그 아이 그 일을 설명 어머 야 단가 뗐지 얘 엄청 어머 먼저 주문하신 분은 이렇게 이렇게 확실히 확실히 조금 더 덩치 큰 애를 보내드립니다 원종군마리아 5만원 짝대기하고 4만원입니다 아 오늘 짝대기가 많아서 기분이 눈누 안나 놀누날라 아유 할머니가 붕댕이도 실룩거리고 난리 났네 아주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그거 봐요 아유 마리드가 물드는 그날입니다 오늘이 마리드가 정말 멋지게 물들어가는 그날입니다 아 가요 세상이 자 작은 사이즈는 3만원이요 큰 사이즈는 얼마요 10만원입니다 큰 사이즈라고 하면 포트 크기를 말하는데 15cm 포트에 있습니다 어메 부러졌어 나 사고쳤다 그리고 마리드 3만원은 12cm 포트에 있습니다 한번만 보고 가실게요 짠짠짠짠짠짠짠 이봐요 이봐요 아유 얘도 몸값이 좀 고했던 아이 명품 마리드 명품 마리드 어메 어메 그죠 명품 마리드입니다 명품 마리드 아유 중간 사이즈 5만원대 아유 이게 5만원짜리입니다 포트 크기로는 5만원대 정도 하는 크기나 가격 오르지 않은 그 가격으로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구독자님 또 한 분이 잠 못 잠 못드는 아도니스 아도니스 때문에 잠을 못자 슝 어머 그려 아유 진짜 자 아도니스 자 제가 아도니스의 특장점을 말씀드리면 아도니스는 그 맞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예전이죠 지금은 그죠 예전에 몸값이 거했던 명품만을 만드는 거기서 만들었던 예 예전에는 그 오아시스나 주성 이렇게 하면 무조건 가격이 그만큼 명품 아이들이 많이 나왔죠 거기에서 만들어서 출하할 때 몸값이 거했던 아이 아유 진짜 얘는 약간 여성스럽고 제가 그냥 볼 때 얘는 살짝 남성스럽습니다 아도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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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제가 이 뒤로 살짝 건너가 봐도 될까요 자 건너갈게요 보도블록이 보일까봐 자 제가 우리 이사올 때 기억하시죠 6월달에 5월달 6월달에 이사왔죠 6월달에 얘가 얼마나 앞으로 딩딩딩딩 했냐면 완전 녹색였어요 아유 세상에 야 이쁜거 봐봐 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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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세상에 그런데 지금도 지금도 입장이 살짝 긴 듯한 느낌입니다 자 원종 노을이라고 하면 이렇게는 되어야 돼요 어 그쵸 자 15cm 포트는 12만원입니다 15cm 포트는 12만원입니다 이 포트가 고스란히 배송갑니다 아유 꽃보다 누가 이쁘다고 했을까요 예 전라남도 영암 가보셨어요 꽃보다 이쁜 다육이 아유 거기는 십수년이 됐기 때문에 대단히 대단히 그 그 좋고 우리가 말하는 작은 팔단 포트 하나여도 대단히 포스가 있는 아이들이 거하게 있잖아요 자 원종 노을 12만원이었고 더 큰 포스요 특대짜리 25만원 크기 비교 아유 자자자자자자 아유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조금 아유 자 소자 포트는 12cm 포트에 있는 아이는 25,000원이고 중자 14.5cm에 있는 아이는 4만원 별반 차이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농장에서는 포트 크기별로 합니다 4만원짜리 한번만 보고 가실게요 아유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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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진짜 홀딱반하게 이뻐요 그러게요 아유 그러게요 우리 여자 할머니들도 이렇게 이쁜 감성이 아직도 남아있다오 자 빠른 채로 가겠습니다 저기 어머 그래요 시간이 더 그렇게 길어졌어요 여기 가이아요 어머 가이아가 가격이 그렇게 내렸는데 최고로 이뻐졌네 그죠 자 왜 제가 구매했던 아이들이에요 물론 층수와 엽성 차이는 있잖아요 그러나 5만원이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아유 가이야를 5만원에 산다 말이요 진짜 가이야를 5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거요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가지만 이 아이요 레디쉬 자연적으로 철화가 된 아이고 레디쉬 이렇게 멋진 아이예요 얘는 견본입니다 이 아이요 2만원입니다 레디쉬가 정말로 1년만 묵혀보세요 1년만 딱 묵혀보세요 대단히 포스가 나고 멋진 아이입니다 자 단 한분만 소개합니다 레디쉬 5만원 손톱 끝은 보세요 연어찬과는 조금 다른 아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 영상 자주 올라오는데 길게 가고 그러냐 레디쉬로 오늘 이와랜드에서 구경했어요 구독자님들 러블리로즈 입니다 다남다육이 잎꽂이로 키워내서 출하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제가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시면 될 듯 싶어요 특별히 얘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군생 짜리를 일두의 가격이 얼마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외도 라고 말씀을 하시면 두당 3천원 이에요 왜냐면 이 외도는 선별을 해서 로젯 하나가 단독으로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비교되시나요 비교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십두 하셨을 때는 군생으로 십두를 헤아려서 보내드리고 외두 십두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3천원짜리 10개니까 3만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택배를 보내드리는데 자 그러면 러블리로즈는 제가 늘 러블리로즈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형상이 나와야만이 러블리로즈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외국 친구가 선별을 해서 출하를 해도 제가 두세 달 이상은 저희 하우스에서 조금 더 기다립니다 지금 현재 포트는 5.5cm 포트인데 구독자님이 위에서 봤었을 때 꽉 차고 넘칠까 말까 합니다 이 아이는 외두 하나달라 두개달라 하시면 3천원으로 계산이 되고 그냥 1도 2도 3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군생을 헤아려서 주는데 군생은 2천원이에요 자 그러면 구독자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진 손편지 자 한번 구독자님의 강원도 평창에 있는 구독자님 지난번에 30두를 구매해서 이렇게 멋진 포스가 되었다 그러나 외두짜리를 10두씩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자 새하우 보세요 외두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30두여도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 봐요 그러니까 로젯 하나짜리는 자 크기 비교하셔요 크기 비교하셔요 자 10두 10두를 수제분 7번에 식재해서 배송합니다 나는 그냥 30두다 그러면 2천원씩 6만원 어머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수제분 8번은 19 곱하기 13.5 하나는 2만원입니다 수제분 7번은 17 곱하기 13 한개는 15,000원 입니다 이렇게 식재할 수 있고 나는 러블리로즈 2천원짜리를 식재하시면 이렇게 포트가 작아졌죠 수제분 6번으로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식재해서 택배 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화분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로망이다 러블리로즈를 고급지게 고급이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특별하게 갖고 싶다 이러면 수제분 11번에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이 살짝 있고 약간 깊이가 있고 이렇게 배수 확실하고 예 자 이렇게 나는 수제분 서인경분 11번에 식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서인경분 이렇게 꽃다발처럼 생긴 화분에 식재하고 싶다 그러면 서인경분 12번에 식재하는데 가격은 동일하게 33,000원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나는 약간 특별하게 갖고 싶다 할 때는 서인경분에 하시고 아까 사진 보셨죠 우리 강원도 평창의 구독자님이 러블리로즈를 구매해서 이렇게까지 키워보기 처음이다 지난번 처음 영상 때 아마 구매하셔서 제가 식재해서 보내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유 멋지게 베란다를 꾸며놓은 구독자님 자 오늘은 제가 이 아이 둘을 구독자님 강원도 평창으로 배송갑니다 한결 크잖아요 세 개를 비교하시면 로젯 크기가 다릅니다 외도 자리는 3,000원이요 군생은 하나에 2,000원입니다 러블리로즈 였어요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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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구여다라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 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 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다 뚱뚱뚱뚱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미니루의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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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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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천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천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 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천원이죠 그 다음에 700g 그 다음에 700g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맞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1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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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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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